소파 수술 후에 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계류 유산으로 인해 가지고 소파 수술을 했을 경우에 몸 조리 시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을 지켜야 되는 기간도 중요한데 유산 후, 유산 수술 후에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게 되면 잘 회복된 분들은 첫 생리를 합니다. 이 첫 생리가 끝날 때까지 지켜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찬 것을 피해라 입니다. 찬 기온으로 뭉쳐져 있는 그 독소를 냉독이라고 합니다. 자궁은 이런 냉독이 잘 쌓일 수 있는 회복적인 위치에 있기도 하고 이 냉독이 쌓이는 걸 또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냉독이 난임과 자궁 난소 질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소파 수술 후에는 자궁 및 뼈나 관절 이런 부분들에 냉독이 잘 쌓일 수 있는 취약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찬바람, 찬물, 찬음료, 찬음식 다 모두 피해주셔야 됩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과일도 주의하셔야 되고 정말 민감한 경우에는 치아가 시리는 증상이 몇 년 동안 지속돼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수술하고 난 직후, 출혈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피곤하기만 해요. 이렇게 되는데 그 출혈이 다 끝난 후부터 후유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궁과 골반 그리고 복부 주변에 무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는 자극적인 그런 종류의 운동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궁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성관계도 피해주셔야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찬바람이 외부에서 불지 않는 그런 실내 환경에서 가벼운 걷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합합니다. 자궁 내막을 긁어내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자궁 내막의 회복과 재생이 가장 중요한데요. 양질의 혈액이 잘 공급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먹는 나의 양질의 음식이 잘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혈 기능이 있는 미역 등의 해조류, 유산 후에 도움이 되고 세포를 재생하고 염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녹황색 채소류도 같이 곁들여주시고 혈액 형성에 매우 도움이 되는 양질의 단백질 등을 맺기 신경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쉽게 붓거나 체중이 증가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 체중이거나 혹은 과체중인 분들은 너무 양을 늘려서 과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산 후 조리에 필요한 음식, 많이 먹어야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상 체중 및 체지방, 복부 상태 유지에 염두에 두셔야 다음번 임신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은 몸뿐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잘 치료가 돼야 되는 시기입니다. 슬픔을 참기만 하지 마시고 임신 과정을 같이 해나가고 있는 남편분 혹은 남자친구 분과 대화를 많이 하고 미래를 계속 계획하면서 감정적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혈이 멈추고 컨디션이 좀 회복된 이후에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공원 산책이라든지 가까운 곳, 한두 시간 이내 정도에는 여행 부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원 산책이라든지 가까운 곳에서